주윤씨 지금 뭐하세요? 어? 저 지금 운동하려고 운동복 고르고 있어요. 운동복이요? 네, 운동복이요. 그냥 헐렁하고 편한 옷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요즘 누가 헐렁하고 편하게 옷을 입어요. 그럼 어떤 옷을 입어요? 운동복은 조금 타이트하게 입어주셔야지 운동할 때도 더 도움이 되시고 다이어트에도 효과도 있어요. 어? 안녕하세요. 그럼 주윤씨만의 운동복 고르는 팁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어? 저는 우선 운동할 때 하체 운동을 할 때는 하체도 돋보일 수 있고 근육이 잘 보일 수 있게 좀 밝은 컬러로 입고요. 그리고 상체 운동할 때도 이렇게 노출이 좀 많이 되어있거나 아니면 상체가 돋보일 수 있게 밝은 컬러로 입는 편이에요. 자, 홍지연의 헬시타임 여기까지 안녕.